수술 직전에 유언장을 작성을 했다고 그래요 그게 이제 사후에 공개가 됐는데 당시에 이 아내의 상당한 자산가인 줄 알았지만 한 1000만달러 1000만달러의 자산이 있었고 그중에 400만달러를 남편에게 주겠다 이게 뭐 상속세 뭐 다 때도 한 200만달러 그때 당시에 2003년에 20억원대 이 어떤 유산을 조용필씨가 받게 된 거예요 아내가 남기면서 평상시에 그다지도 하고 싶어 했던 후학양성 음악교육사업 그곳에 써라 라고 하면서 이 유언장과 함께 유산을 남겼다고 하네요 정말 끝까지 남편을 내조하지 않았나 싶기도 한데요 그러면 조용필씨는 이 고인의 뜻을 따랐나요 네 그렇습니다 조용필씨는 고인이 된 안진현씨로부터 상속받은 유산을 개인용도가 아닌 사회사업을 위해서 전역 전에 산용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아내가 불씨의 심장병으로 세상을 떠나는게 아직도 믿기지 않고 너무 안탑 같기만 하다 그런 아내를 생각해서 유산은 형편이 어려운 심장병 어린이들을 위한 수술비로 우선 사용하고 싶다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고인이 된 아내를 위한 수뇌보 이것도 또 유명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조용필씨의 측근에 의하면 고인이 된 이 아내분이 조용필씨의 부모님이 함께 묻혀있는 선산에 같이 계시다고 해요 그래서 아내의 길 그리고 생일이 되면 아내 생각이 많이 나서 그곳에 찾아가기도 하고 또 지내다 보면 아내 생각이 또 문득문득 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또 차를 혼자 몰고 가서 또 가서 인사를 하고 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조용필씨가 사실 예전에 이런 얘기를 한 번 한 적이 있었어요 아내와의 추억은 말할 수 없이 많죠 10년이란 이 세월 동안 여행도 정말 많이 해봤고 둘이 다니는 것 자체가 정말 즐거웠다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다음 생에 다시 태어나도 아내를 만나고 싶으신가요? 라는 이 짓궂은 질문에 조용필씨가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이죠 네 아주 애틋한 마음이죠 저도 사실 주변 분한테 좀 들었어요 요새 조용필씨 어떻게 지내세요? 하면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마 묘소에 가 있을 거예요 꽃을 사들고 그렇게 아내를 찾아간다고 합니다 조용필씨가 과거에 열애설 같은 거 한 번 잊지 않았습니까? 네 그렇죠 어느 날 처제가 형부 결혼하신다면서요 이렇게 말을 한 적이 있다고 해요 이에 대해서 조용필씨는 사실 대응할 가치가 없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 말이 돼야 대응을 하지 나는 엉뚱한 소문이고 밥 한 번 먹은 적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게 한 방송인이었거든요 그 방송인과 만약에 상의를 낸다면 하늘에 있는 내 아내가 슬퍼한다 화낸다 딱 잘라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 사랑하는 아내가 세상을 떠난 지 17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요 지금은 어떻게 좀 괜찮아지셨을까요? 네 주변에서 사실 김수미씨도 내 친구야 하면서 반찬도 좀 잘 만드십니까? 반찬도 갖다 주고 이렇게 위로해 주는 사람도 많고 또 요즘에 새로운 취미가 생기셨다고 하는데 꽃과 화분을 가꾸신다고 그래요 근데 사실은 조용필씨가 그렇게 꽃, 화분 뭐 그렇게 좋아하지 않으셨는데 아내가 꽃을 좋아하고 화분 가꾸기를 좋아했다고 그래요 어떻게 보면 아내의 어떤 취향을 본인이 그대로 옮겨오게 된 건데 붉은 꽃, 진한색의 꽃을 좋아한다고 하는데 이 아내 보듯이 꽃 보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내가 꽃, 진한색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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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꽃, 감사합니다.